영상 보시기 전 소리를 키워주세요 이번 주가 시험기간이라 아쉽지만 이번 주 없는 때는 잠시 쉬어갑니다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이건 뭐야 야 뭐야 이거讹 Kevin 코빛 해외! 됐다! 해외! 아, 이 ㅅㅂ 이거야 오오오오! 아 진짜, 뭐야 5맨텔 5맨텔 요이콜! 5맨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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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 미친 미친 어렸었냐? 누구세요? 아이가 파이크 씹고 있다는 줄 알았잖아 5년 남아 진짜 저기다 이 점 꺼줄래? 어? 빨리 해치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별로 박히진 않았어요 에헤헤 에헤헤 별로 박히진 않았습니다 에헤헤 재민이의 힘은 미대야 저게 맞지 맞지 잼민이 이건 좀 아니야 에헤헤 어쩌라고?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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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추억 참 안해 아 어? 어? 야 사 탔는데 하하하하하 아니 야 패시탔는데 죽은거 이거 어제만 태울 수가 없어 저시스키 메일에 있다는거 아 개 불쌍하네 ㅎㅎㅋㅋㅋㅋㅋㅋ 솔래 맛있지 않더라 F 갈게 니 상대는 나다 더 잘 숨었어야지 형 어떻게 이긴거야? 시작하자마자 바로 뛰어서 앞으로 와 지구는 계속 김씨 와 사진 잘 나왔어요 무조건 러쉬 A나 B B가자 이거 내온 벽지에 쭉 밀자 아니 회사 클리어 그냥 내 카메라로 시킬게 안 돼 아 뭐가 안 돼 싫어 나이스 피고대답게 첫발은 잘 나가 첫발은 잘 나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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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뇨 싸투 아뇨 Giveners 해보자 이거 핸usting 이거 이거 더 지면 괜찮을거 같잖아 ite several cô 7 8 9 10 11 12 13 아 ㅋㅋㅋㅋ큐 웅!